그룹 아이콘이 해외 투어를 앞두고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아이콘의 리더 비아이는 6일 소속사를 통해 일단 신 곡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 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다. 멤버 준에는 훨씬 더 풍요로운 무대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윤영은 같이 놀 수 있는 무대를 하는 것이 이번 콘서트의 목표다. 며 위지를 불태웠다. 이어서 다른 멤버들은 오래 기다린 만큼이 지 못할 추억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당부했다. 아이콘은 8월 서울을 시작으로 해외 투어에 나선다. 이번 투어 이콘 2018 컨티뉴 투어 의 첫 공연은 8월 18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 기장에서 펼쳐진다. 티켓은 오는 9일 오후 8시 옵션 티켓을 통해 예매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yg 엔터테인 먼트는 6일 오전 10시 공식 블로그 www.if.com를 통해 아이콘의 새로운 투어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을 예고했다. 아이콘은 서울을 비롯해 타이베이, 쿠알라룸푸르, 방콕, 신가, 포르, 마닐라, 자카르타, 홍콩 등 8개 도시로 찾아갈. 예정이다. YTN 스타 지승훈 기자, jiwin 꼴뱅이, ytnplus.co.kr, 사진 제공는 yg 엔터테인먼트.